주요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김진규 남구청장의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4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으며 지난 13일 울산지검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울산 지역 범죄자 가운데 27%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범죄자 13만 6천여 명 가운데 27%인 3만 6천여 명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폭력사범은 35%, 공무집행방해사범은 69%가 주취 상태였습니다. 퀴즈 오토파크 울산 건립 기공식이 북구 강동 관광단지에서 열렸습니다. 퀴즈 오토파크 울산은 어린이 성장 단계에 적합한 체험 위주의 교통안전 교육 시설로 733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층 건물 규모 1142제곱미터로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부지는 울산시가 제공했고 건립비 45억 원을 전액 현대자동차가 부담합니다. 전국 9번째 국방벤처센터가 울산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달 중으로 국방기술품질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울산테크노산업단지에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방벤처센터는 국군이 사용하는 각종 부품을 납품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